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이 중면 쌍수 이것만은 제발 알고 하세요 제발 제가 빕니다 제발 썸네일이 굉장히 오글오글 거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면 쌍수 할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눈의 크기는 오른쪽에서의 녹색타운의 검은 동자 흰동자 노출뿐만이 아닌 쌍꺼풀 라인까지의 그 눈이라고 뇌에서 착각하게 인식을 함으로써 쌍수를 하면 실제로 녹색타운이 커지는게 아니라 까만 타운으로 눈을 크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년에서의 상안검 성형수술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쌍꺼풀 수술에다가 눈주름 제거술을 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검은 라인으로 주름진 피부를 절제해낸 다음 위아래 눈꺼풀의 피부를 봉합하면서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는 성형입니다 즉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이유는 눈 아래 크기인 녹색타운은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쌍꺼풀 라인까지인 까만 타원만큼 눈을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녹색타운을 눈매교정술을 해서 더 크게 하면 눈이 커져 보일 것이 아니냐 라는 개념으로 중년 여성의 눈매교정술을 즐겨 하시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많으십니다만 녹색타운의 화살표 방향으로 확장하게 되면 쌍꺼풀 라인은 작아지게 됩니다 또한 눈매교정술을 하게 되면 동공이 많이 노출되고 시야가 넓어짐으로 인해 눈썹을 들고 있던 전두근이 이완이 됨으로써 눈썹이 아래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왼쪽은 이마의 전두근육이 무의식 중이라도 눈썹을 들어올리고 있는 얼굴이고요 오른쪽은 전두근이 일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쌍꺼풀이 있는 상태입니다만 왼쪽과 같은 동양인이 쌍숨인 눈매교정술을 해서 눈알이 커지고 시야가 넓어지면 눈썹을 쳐들고 있던 전두근이 힘을 빼면서 눈썹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이 가운데 사진의 빨간 원 부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눈썹이 높아지면 빨간 타원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매가 졸려 보이거나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해결한다고 눈매교정으로 주황색 방향으로 눈을 키우면 2차적으로 눈썹이 내려오면서 빨간 점선의 타원이 줄어들게 되면서 눈이 터진 구멍 즉 눈알의 노출은 이렇게 어마무지하게 커지지만 눈썹과 눈이 가까워지면서 왠지 무서운 인상을 주게 됩니다 중면 상안검성형 수술을 한다고 눈두덩이의 그 파란 선 부분의 눈주름을 제거하여 없애고 눈매교정을 하여 눈동자를 키운다고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눈을 키우게 되면 눈썹을 들고 있던 이마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눈썹이 내려오면서 오른쪽과 같은 낮은 눈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눈이 작은 동양인의 경우 옴팍눈 혹은 따끈한 눈이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눈에 노출도 많이 되게 하면서 쌍꺼풀도 충분히 보일 정도로 크게 하면서 눈썹이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천장에 닿을 듯 높게 있는 게 순해 보이고 여성스럽게 보이는데요 이 정도가 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앙검화습기는 조금 있지만 눈썹이 하강하는 정도를 막아서 인상이 고약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는 눈을 뜨는 근육이 노란 화살표의 전두근과 빨간 화살표의 상안검거근육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른쪽 빨간 화살표의 상안검거근을 강화하는 눈매교정수를 하게 되면 눈의 크기가 왼쪽의 노란 점선원에서 빨간 점선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따라서 솜씨 좋은 상안검 성형술은 노란 화살표의 기능 즉 전두근을 계속 일을 하게 하여 눈썹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 전태궁을 노란 점선원 크기로 유지하여 눈을 시원하게 크게 만들므로 인해서 떼끈한 눈을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쌍수의 목적이 눈을 예쁘게 하는 것인데요 눈은 커졌는데 왠지 인상이 고약해지는 경우 눈썹의 위치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눈썹 밑절개를 해서 눈썹을 거상한다는 눈썹 하 거상술에서 왜 눈이 떼끈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